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다섯 판을 두어서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정상급 프로기사가 인공지능에게 처음으로 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둑계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마지막으로 이긴 사건으로도 기억됩니다. 이제는 본체가 100만원이고 그 중에 그래픽카드가 40만원하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려도 세계 챔피언이 인공지능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켈린 펠린이라는 아마추어가 인공지능을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다가 한 판 이긴 것이 아니라 15판을 두어서 1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펠린과 대결을 벌인 인공지능은 카타고입니다. 알파고 이후의 다른 바둑 인공지능들과 마찬가지로 카타고 역시 알파고의 후손 또는 변주곡이며 깊은 학습과 몬테카를로 나무탐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카타고는 공짜입니다. 40만원이 넘는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컴퓨터만 사면 세계 랭킹 1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의 엄청난 실력을 감상하면서 바둑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켈린 펠린의 바둑 실력이 뛰어나서 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6단이니까 아마추어 치고는 아주 잘 두는 편이지만 정상급 프로기사들에 비하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하수입니다. 바둑 실력이 타이젠 6단에 불과한 저도 10일 정도 연습하면 펠린이 보여준 방식으로 카타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바둑을 훨씬 못두는 사람들도 이 방식으로 카타고뿐 아니라 여러 바둑 인공지능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R AI라는 회사에서 알파고 방식의 바둑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펠린이 카타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도 바둑 인공지능이 동원되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이길 정도로 바둑을 잘 두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구글에서 알파고를 개발했다면 알파고 방식의 바둑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FAR AI에서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켈린 펠린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연구 프로젝트 팀의 성과입니다. 이 회사에 속하며 바둑을 상당히 잘 두는 펠린이 그 성과를 잘 포장해서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카타고는 바둑판에서 특정한 패턴이 나오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수를 둡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다른 바둑 인공지능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펠린은 그 패턴이 나오도록 바둑을 유도하는 법을 자기 회사의 바둑 인공지능에게 배웠습니다. 프로기사나 아마추어가 FAR AI에서 공개한 기보들을 보고 그 방식을 모방하여 카타고나 다른 인공지능을 이긴 기보들이 하나씩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면 바둑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기 능력, 형세판단 능력, 행마감각 등이 아니라 카타고를 잘 꼬셔서 해당 패턴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런 전략입니다. 카타고의 대마 하나를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마를 어설프게라도 둘러쌉니다. 이제 그 대마를 잡으러 갑니다. 이미 카타고가 엄청나게 많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마를 안전하게 보강하기만 하면 켈린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보강할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카타고는 보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집을 한 집이라도 더 챙기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카타고의 거대한 대마가 어이없게 사망합니다.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과정은 완전 코미디로 보입니다. 카타고의 거대한 대마를 잡기 위해 켈린이 두는 수들은 꼼수라고 부르기에도 대단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세계 챔피언을 쉽게 제압하는 카타고의 실력에 몇 년 동안 감탄해왔던 사람들은 바둑 초보자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꼼수가 통하는 것을 보고 어한이 벙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를 본 사람들이 버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버그는 아닙니다. 버그는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카타고 개발자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고의 이런 약점은 깊은 학습과 몬테카를로 나무 탐색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바둑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한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슈퍼컴퓨터에서 카타고를 돌려서 테스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파고 방식의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깼다고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린 바둑 인공지능들은 이 방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카타고를 아주 다양하게 설정해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